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오늘 선정은 아나운서는 녹화 방송이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레이션을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sms 문자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곡이 광우병에서 안전환가편이 오역 논란에서 왜곡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방송에서 몇몇 번역 오류나 생방송 중 진행자의 실수에 대해서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는 것은 pd수첩이 내용을 왜곡해서 허위의 사실을 전했느냐는 부분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pd수첩이 100% 완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몇 가지 오류들입니다. 그걸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진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 자막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 의역을 통해서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 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린 바 대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pd수첩 방송이 전체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한 나쁜 방송이었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서 과연 pd수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초 pd수첩 제작진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미국인 30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단체다. 지난 4월 이 단체를 대표해 pd수첩과 인터뷰했던 마이클 그레거 씨. 식품안전과 공공보건 전문가인 그는 이곳에서 주로 축산동물 관련 일을 맡고 있다.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그 후 한국에서 일어난 시위 소식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시위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시위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mostly from emails. People would email us photographs. 그래서 I couldn't read the text of the articles. It was in Korean. but I could see the visuals. and there were what appeared to be thousands of people with candlelight visual protesting against the Presiden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에서 연일 촛불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 5월 말. 미 정부는 다우너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오던 그간의 방침을 바꿔 다우너소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변화의 단초가 된 건 지난 1월 이 단체가 공개해 미 전역에 파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다우너소 동영상입니다. 주저앉은 소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지고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보내지는 장면들은 그 자체로 미 당국의 허술한 검역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검역 실태를 고발한 이 동영상이 PD수첩에 소개된 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에서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킨 것은 왜곡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처벌감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카 artifact 학교를 쓰ồn지 태워time 미국세대가 이해서들의 법안에 판매하 tester 따뜻한 because original peut-c was a downer cow. correct translation is equating downer cow with bsc sucks suspect cow in fact that's how in europe that's what they call non-anvalidatory cow they call them bsch suspecs. 현재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한 16건의 광우병소들 중 최소 13건이 다우너 증상을 보였다. 이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미 현지 언론들이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과거 광우병 발생 경험이 많은 영국의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 우려는 뇌질환인 광우병에 전염된 주저앉는 소들의 고기가 영국의 식품체계에 반입되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던 1990년대의 광우병 공포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농무부는 이처럼 제대로 일어서지 못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워싱턴포스트도 동영상을 소개하며 이 병든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는 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2주일 만에 지난 4월 인터뷰했던 협상대표는 그 동영상을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그것이 광우병에 걸린 소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광우병으로 인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대표단에게 이것이 얼마나 한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지 또 실제로 충격을 줬는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영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엔 번역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젖소를 일원서로 의혹한 것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발언 당사자는 바로 마이클 그레거 씨. 그렇다면 PD 섭이 그의 말을 과장했을까. 인터뷰 당시 젖소라는 단어의 맥락을 들어보자.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right? But in this country, dairy cows are allowed to live about four years before being ground into cheap hamburger. Beef cattle only killed after about two years. The fact that they're allowed to live to four years does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exposed, potentially, to pathogens such a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nd that's why we found that most of the 15 cases in North America of BSE have been found among dairy cattle. 북미에서 발견된 광우병소 대부분이 젖소였고, 그 대부분은 다우너였다고 한다. 그레거 씨가 당시 젖소를 언급했던 건 광우병 위험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 도입부에 나온다. 젖소를 별도로 설명하는 건 무리라고 제작진은 판단했다. 그래서 다우너소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런 소로 의역하기로 한 것이다. 다우너소 동영상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주었다. 매년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이 채 1%도 안 되는 미국. 도축되는 소 중 30% 정도를 제외하면 이력 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나머진 치아 검사만으로 원령 간별을 하는데, 광우병 위험이 더 높다는 30개월 이상이 들어와도 좋은 건지. 우리 측 협상 대표가 SRM만 제거된다면 99.9% 안전을 장담했던 미국산 쇠고기. 그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PD첩이 들여다본 미국의 도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다. 다우너소 동영상은 검역 시스템마저 불안하게 했다. 저 다우너소들 중 혹시나 광우병소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건 당연한 우려였다. 미국은 동물성 사료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 않은 나라다. PD수업 방송이 나간 후,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두 차례 더 다우너소 동영상을 공개했다. 석 달 만에 만난 마이클 그레거 씨는 여전히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And so what we've shown over and over again is that the system is failing. The meat inspection system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failing the consumers. And so until not only is it written to law and that it's adequately enforced, organizations like ourselves will be forced to do our own investigations because what the USDA is telling the American public and what they're actually doing seem to be two different things. 오상광 PD, 정작 당사국인 미국 언론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강조되고 또 영국 언론은 어떻게 다운어소를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반응인데 우리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처지인데도 언론에서 그걸 부정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운어소들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이 전면 도축금지를 선언했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다운어소들을 모두 사들여 식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러 언론들이 다운어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것은 왜곡이다며 PD 수첩을 비판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다운어소의 위험을 강조한 것이 정말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외국 논란의 핵심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을 PD 수첩이 거짓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건데요. 지난 6월 12일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그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외국 논란의 출발은 어머니 인터뷰의 자막 처리였습니다. 어머니는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약호병이라고 했는데 제작진이 VCJD, 즉 인간 광우병으로 자막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로 보이기 위해 MRI 진단 결과를 왜곡했다. 심지어 제작 당시 CJD인 걸 알았으면서도 VCJD 의심 환자로 보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바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들은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다. 어머니는 CJD라고 했는데 자막은 VCJD라고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원래 진단 결과는 CJD인데 제작진이 인간 광우병으로 몰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막을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제작진에게 말하고자 했던 진단명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인터뷰들을 들어보자. MRI 결과 VCJD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일반 CJD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희먼 폼, 즉 인간 광우병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s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this only –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주 당국 의사가 말한 미국에서 단 3명 걸린 매우 희귀한 CJD는 인간 광우병 뿐이다 어머니는 모두 10여 차례 인간 광우병을 강조해 말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진단 결과가 남아있어 인간 광우병이라 단정해 보도하진 않았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선 뇌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은 부검에 동의했다 만약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당시 인터뷰했던 협상 대표도 인간 광우병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버지니아 주위에 22살 먹은 빈센트라는 여성이 광우병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론이 확실하게 나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단정짓지도 말아야 되고 또 아니라고 단정짓지도 말아야 됩니다 PD스첩 방송 직후 나온 정부 문서에도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 사망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부검 전 진단 결과를 정부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PD스첩이 아레사빈슨 씨의 인간 광우병 사망 가능성에 주목한 건 그녀의 사망 직후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이었다 만약 최종 진단 역시 그렇게 내려진다면 미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잠정적 상황 그러나 아레사 씨의 사망 이틀 뒤에 시작된 협상은 최종 진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타결됐다 그것도 사실상 전면 개방이었다 인간 광우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한미 간에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못하고 내년 후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쇠고기 문제만큼 양국 간의 불신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보다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미국도 인식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직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 조건이 대폭 완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BD스톱은 정부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의문을 가졌다 우리가 확인한 건 설령 아레사 씨가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 해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인간 광우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이번에 체결한 수입 위생 조건에 어떤 변경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수차례 1년 대개 여러 건의 광우병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인간 광우병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산 세국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까 인간 광우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광우병이 한둘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히 미국 측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 또 OI라는 국제기구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송광 PD 만약에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이라고 한 게 왜곡 보도라고 하면 그걸 보도한 미국 언론들도 다 왜곡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PD 수첩의 핵심적 내용이 왜곡이 됐다 그래서 결국 전체가 왜곡 방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PD 수첩이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서 우려할 수 있는 문제와 그걸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협상 과정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작진이 취재를 통해 얻었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나라의 검역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핵심적인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핵심인 양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오동훈 PD 일부 이런 오류들을 근거로 해서 PD 수첩 방송 전체가 왜곡 방송이다 또는 국민들을 우렁한 방송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너무 지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PD 수첩 괴담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마치 PD 수첩 방송 전체가 진실을 왜곡한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올 초 미국에서 다우너소 동영상이 공개되던 당시 국내의 많은 언론들은 다우너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위험 가운데 특히 광우병의 위험을 주목해서 보도했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다우너로 불리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규정상 다우너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우너소들이 발견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광우병, 이콜라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이들 신문들은 같은 동영상 속 소에 대해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인다 PD숍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이들 신문들이 일면에 실을 만큼 중요한 근거로 삼건 PD숍 제작 과정을 지켜본 인물로 소개된 번역자 정 씨의 발언이었다 과거 자사기사와 다른 논조임에도 조중동은 연일 정 씨의 발언들을 크게 기사화했다 다우너를 광우병 우려소라 번역한 것은 단순한 표현상의 의역이나 실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편집한 데 따른 명백한 왜곡이다 다우너소 장면은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촬영 광우병 광주하려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소로 몰아갔다 신문들은 이 동영상이 단순히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이었으며 광우병소처럼 묘사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정 씨의 주장 역시 비중 있게 실었다 정작 그 동영상을 촬영한 단체의 의도도 그럴까 다시 만난 그레거 씨에게 과연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한 동영상이었는지 물어봤다 And she was sued by the reason, for example, that this Hallmark Westland plant investigation became a truly international news story was not only because they were abusing these cows but because these cows, too sick or crippled to even stand were being fed to American schoolchildren and being funneled into the American food supply That's what triggered the 143 million pound beafer call That's what triggered this, you know, mass spectacle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리콜 사태가 일어난 것도 식품 안전 체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 조중동은 정 씨의 발언을 빌어 PD첩이 광우병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취재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을 기사화했다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1월 미국의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해 이번 리콜은 2급 리콜이며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PD 수첩은 2급이란 사실은 빼놓은 채 그냥 리콜 조치 취했다고만 해 불안감 키웠다 정 씨가 말한 전문가란 미 현지 언론에 등장하는 미 농무부 관계자 당시 해당 언론 보도에서 그는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급 리콜은 섭취하면 바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높은 가능성이 있을 때 2급 리콜은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나 1급에 비해 급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TV에 나와 안심하라는 미 농무부 직원에게 앵커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규모 리콜이 있은 직후 미 농무부는 다우너소들이 있던 문제의 도축장을 1년 전에 감사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최우수 학교 급식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2급 리콜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하지 않다는 미국 시민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씨가 번역했던 테이프엔 2명의 시민들 인터뷰가 있었다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던 아레사 빈슨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렵게 성공한 다른 또 한 명의 시민은 쇠고기 안전성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것이 조중동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중요한 취재 내용의 전부이다 대신 제작진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찾았고 리콜 사태 직후 CNN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프로그램에 담았다 취재 내용 일부만 접했을 번역자의 의견이 중대한 의혹의 근거가 됐다 번역자의 개인 생각도 폭로인 양 기사화 됐다 심지어 관심 없다는 미국인들 인터뷰가 잘린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됐다 처음으로 정 씨의 발언이 보도된 후 사흘간 조중동 3개 언론이 쏟아낸 PD숍 관련 보도는 무려 37건 이상한 건 그중엔 국제전화 한두 통이면 쉽게 확인 가능한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혹시 번역한 사람 말고 이 다운로카우 동영상을 처음 제작하고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혹시 문의해 보셨나요? 네 제가 잘 알잖아요 수지가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문의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왜곡했느냐 그거를 왜곡했느냐 안했느냐 뭔가 진짜 잘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지첩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그것만 딱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셨을 테니까 저는 그 의견을 이쪽 의견과 이쪽 의견을 충심 장단해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한 거죠 조중동은 정 씨의 주장이 제기된 후 대대적으로 PD수첩 방송이 과장, 거짓, 왜곡이라고 단정지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PD수첩이 광우병 보도 관련 짜맞추기식 왜곡 편집 혐의가 속속 입증되면서 안팎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등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을 과장 보도한 PD수첩이야말로 미친 프로그램이란 소리를 들을만하다 국민을 비이성적인 광우병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주범이다 그 내용이 거짓이었음은 이미 100일 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PD수첩의 방송에 국민들이 속았으며 결국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거짓에 선동된 것이라 주장했다 광우병이 아닌 소를 광우병으로 인간 광우병이 아닌 사람을 인간 광우병으로 만든 방송 때문에 나도 촛불을 들었다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나와 함께 촛불을 든 친구들도 PD수첩이 더 나쁘다고 얘기한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 같은 날 한나라당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검찰의 수사를 독촉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PD수첩의 외곡 과장 보도는 국민을 광우병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명백한 허위 외곡 보도로 국민을 우렁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는 그의 상응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이런 문제는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 씨의 발언이 조중동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첫날 그리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비난이 쏟아지던 그날 그날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두 달 만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시한 날이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오동훈 PD 결국 조중동 같은 신문들에 따르면 그간 다운로 동영상을 보고 광우병 운운하거나 또 아레사빈슨을 인간 광우병 의심 사망자 이렇게 소개했던 많은 국내 언론들이 다 왜곡을 하고 또 날조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전화 두 통 즉 휴메인 소사이어티나 고 아레사빈슨의 어머니에게 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직접 전화해서 PD 수첩의 내용에 오류는 없었는지 확인만 해본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역자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PD 수첩을 왜곡 방송이라고 몰아가는 언론들이야말로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검찰이 말이죠 무려 5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전담팀까지 꾸려서 PD 수첩 한 프로그램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PD 수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촬영 원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방송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행정부서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취재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PD 수첩 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전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정부 한 부처가 PD 수첩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주체였던 농림수산식품부 PD 수첩에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잖아요 장관님의 명예인가요?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죠 장관님이 명예에선 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엿새 후 한나라당에 이른바 일벌백개 발언이 있던 날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국가기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리들도 공인이고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가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일 검찰은 PD 취업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원본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 지난 2003년 한 방송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언론 탄압이며 공권력 남역을 비판하는 기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좌절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 월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검찰이 기자들의 이메일 기록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 사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취재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이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언론 자유를 압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도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어떤 권력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를 재단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특히 기자나 피디나 취재를 할 경우에 정보원을 익명으로 또는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취재수첩과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PD수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검찰은 언론에 직접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해왔다 PD수첩이 VCJD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머니에게 유도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과 관련된 현지 뉴스들을 검색해봤다 다음은 아레사 빈슨 씨의 발병 소식을 전한 한 지역방송국의 뉴스다 보도 내용 중엔 검찰이 찾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증언도 있었다 더구나 이 보도를 했던 기자는 의사들이 MRI 결과 인간 광우병으로 진단했다는 또 다른 기사를 썼다 정부는 어떤 문제의 본질과 현상 중요한 것과 지엽적인 것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은 PD수첩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집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밝혀진 지금 촛불은 꺼졌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졸속 협상과 미국 내의 심각한 어떤 검역 실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훈 PD, 사실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의 MRI 관련 인터뷰 부분은 지난 6월 24일 방송에도 이미 우리가 해명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촬영 원본을 요구하기 전에 방송을 한 번쯤 봤었다면 사실 제기하기 힘든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미국 언론만 조금 더 세심히 찾아봤더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말을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어느덧 석 달이 됐는데 말이죠 정부는 결국 고시를 했고 작년에 들어와 있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이긴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피스첩이 처음에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속시연이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나아진 게 다행이다라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짚어봤습니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이른바 촛불 정국의 첫 발화점이었다 PD스첩이 이 협상에 문제를 제기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인 4월 29일 그 사이 새로운 쇠고기 수입 조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이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각 언론들을 통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부실 협상 의혹을 추궁했다 국민들은 건강권과 검역주권이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 부실이 드러날수록 촛불은 커져갔다 졸속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기자들과의 끝장회견까지 자청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주장했지만 이미 협상의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취임 100여일 만에 두 번이나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선택한 건 재협상이 아니었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 끝에 결국 정부가 내놓은 결과는 QSA 즉 미국 민간 수출업자들의 자율적 품질관리 프로그램 30개월형 이하에 대해 정부 책임이 아닌 민간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로 국민들께서 정말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실 금요일 날 떠날 때는 모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30개월 미만만 가져오는 거 확실히 가져와라 그게 제일 요체다 정부는 추가 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의 협상을 없다며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열어주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예정이다 매일같이 거리를 밝힌 수많은 촛불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마음 놓고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엔 병원성 대장균 5157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받은 이 작업장도 포함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 법원은 광우병 위험을 우려한 미 목축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 현행 20개월형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미 대통령에게 일본 총리는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의 근거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쇠고기를 좀 사다가 집에서 저희 손주도 있었는데 애기들이랑 다 같이 먹었는데 괜찮더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불안한 국민들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총리와 의원들 국민들은 안전을 원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안심하라고만 한다 몇몇 언론들은 연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는 소식으로 지면을 채웠다 믿을 수 있는 음식 문화 불완전한 수입 희생 조건을 원산지 표시 확대 검역대책 강화로 대체하며 열어준 쇠고기 시장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 촛불을 들면서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이 그대로일까 PD 스쳐업은 지난 4월 정부의 졸석 협상 미국 축산업계의 검역 실태 등을 포함한 한미 세국 협상이 갖는 의미들을 있는 그대로 설득력 있게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검역주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 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의식이 높아진 반면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어동훈 PD 미란이 이제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독 광우병 소나 쇠고기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들려오는 광우병이나 쇠고기 안전 관련 뉴스들을 우리 국민들이 접할 때마다 그 불안도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검역주권이라는 말이 새삼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석 달 우리 국민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권이 무엇이고 또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PD 수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PD첩에게 번역을 똑바로 해라 좀 더 흠없는 방송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방송은 여전히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PD첩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PD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